따상을 기록한 시점은 과연 하이브부터 크래프톤까지 총 6개 기업이 최근 1년간 코스피 200지수 특례 편입 이슈가 있었는데 확실히 이 지수 편입을 앞두고 카카오페이가 드디어 내일 상장을 진행합니다. 100% 균등 배정으로 청약을 진행했죠. 무려 190만이 넘는 계좌가 청약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만큼 카카오페이의 관심을 갖고 있는 투자자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카카오페이 만약에 청약한다면 언제 파는 것이 좋을지 상장 후에 카카오페이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얼마 전에 카카오페이의 수요 예측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여기에서 변경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간 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죠. 수요 예측 결과를 발표했을 당시에 의무 보유 확약 비율 같은 경우에는 희망사항입니다. 내가 몇 개월 동안 주식을 팔지 않을 테니까 이만큼을 나한테 줘. 그렇게 기간 투자자들이 희망사항을 전달한 것이죠. 근데 실제 이 주식들의 배정 현황은 희망사항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왼쪽이 수요 예측 결과 발표 당시에 기간 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확약 신청 현황이었고요. 오른쪽 이 표는 실제 기간 투자자들한테 어떻게 주식이 배정되었는지 그 부분을 나타내줍니다. 수요 예측 결과에서 발표된 의무 보유 확약 비율 같은 경우에는 수량 기준으로 70.44% 그런데 실제 배정 현황을 살펴보니까 미확약 물량이 41% 즉 확약 물량은 59%에 불과했어요. 59%의 절대 규모도 상당히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예측 결과에서 나타난 그 비율보다는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통가능 물량 비율 같은 경우에도 5.4%에서 6.2%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오히려 낮아졌냐? 주관사나 카카오페이 측에서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물량을 많이 배정해줬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의무 보유 확약을 거의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좀 낮아졌다. 이에 따라서 유통가능 물량 비율 역시 높아졌다라는 부분이 포인트고요. 참고로 이 유통가능 물량 비율을 산정한 기준은 알리페이 싱가포르 홀딩스 이 물량이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 그 가정입니다. 얼마 전에 한 기사에서 카카오페이 유통가능 물량이 너무 많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알리페이 싱가포르 홀딩스 물량을 유통가능 물량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 말미에 보면 카카오페이 측에서 알리페이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 투자자이기 때문에 상장하고 나서 주식을 팔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알리페이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 그 가정으로 산출한 유통가능 물량 비율입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일전에는 카카오페이의 공모지표 종합 점수 100점 만점에 80점이었는데 이렇게 달라진 결과를 반영을 하니까 78점으로 2점 정도가 낮아졌어요. 크게 낮아진 게 아니라 소폭 낮아지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지표 종합 점수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카카오페이와 공모지표 종합 점수가 유사한 기업들 상장 후에 성과를 살펴보니까 레인보우틱스부터 현대중공업까지 총 5개 기업이 있는데 이 중에서 4개 기업은 더블에 성공을 했고요. 그 중에서 2개 기업은 따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양호한 성과를 냈다고 볼 수가 있고 이 중에서 카카오페이와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기업이 현대중공업인 것 같아요. 사업 모델이 아니라 수혜측 결과입니다. 수혜측 비율 보시면 비슷하죠. 1700대 1, 1800대 1 유통가능 물량 비율도 비슷합니다. 카카오페이가 조금 앞서죠. 그리고 공모가 상단 초과제출 비율 같은 경우에 가장 비슷합니다. 카카오페이는 32%, 현대중공업은 31.7%. 나머지 기업을 보시면 이 공모가 상단 초과제출 비율이 거의 90%가 넘죠. 근데 카카오페이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30%대다. 즉 뭔가 업사이드는 기관 쪽에서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높지가 않다. 그렇게 보는 것이겠죠. 그리고 의무보유 확약 비율도 역시나 비슷합니다. 따라서 상장하고 나서 더블 따상 이렇게 기대감을 높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 공모주의 성과가 예전만 못합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조금 낮출 필요는 있다. 게다가 공모가 절대 금액이 9만원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가 절대 단위가 너무 높으면 부담을 가집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좀 무거울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일단 감안을 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예측 결과가 너무나 좋고 유통가능 물량이 적기 때문에 따상을 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만약에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펼쳐진다. 따상을 기록한다고 한다면 따상을 기록한 시점은 과연 언제가 될 것이냐. 202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따상에 성공한 기업 리스트인데요. 총 24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시작할 때부터 따상에 기록한 기업이 33%. 9시 30분 이전에 따상을 기록한 기업이 42%입니다. 즉 75%가 9시 30분 이전에 따상에 성공을 했어요. 따상에 성공한 기업들은 거의 시작하자마자 장 초반에 결정되는 케이스가 많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따상에는 실패했지만 더블에 성공한 기업들. 이 기업들의 최고가 시점이 과연 언제였냐.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브레인부터 YMT까지 더블에 성공한 기업은 총 24개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의 최고가 시점을 살펴보니까 9시 10분 이전이 62%, 9시 10분에서 9시 30분 사이가 13%였습니다. 그래서 75%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장 초반에 거의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노란색 음영으로 칠해진 기업들 있죠. 총 8개 기업입니다. 33%에 해당이 되는데 이 기업들만이 시가상승률보다 공모가 대비 종가상승률이 더 높았습니다. 반대로 16개 기업, 67%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종가상승률이 시가상승률보다 낮았어요. 뒤로 가면 갈수록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 차의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일단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펼쳐진다고 한다면 장 초반에 뭔가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상을 기록을 하든 아니면 따상에 실패를 하든 장 초반이 최고가의 가능성이 높다.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시면 되고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 좀 특수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상장하고 나서 특정 요건을 충족을 하면 코스피 200지수의 특례 편입이 될 수가 있어요. 규정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고 나서 15거래일 동안 시가총액 상위 50위 안에 포함된다고 한다면 코스피 200지수의 특례 편입이 됩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약 12조원 정도 됩니다. 이게 현재 코스피 지수에서 시가총액 30위권에 해당되거든요. 공모가 수준만 계속해서 유지를 한다고 한다면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됩니다. 여기에 편입이 된다고 한다면 코스피 200을 추정하는 패시브 자금들이 기계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비중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긍정적인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최근 1년 동안 카카오페이와 마찬가지로 이 코스피 200지수 특례 편입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하이브부터 크래프톤까지 총 6개 종목이 있거든요. 이 중에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자마자 MSCI 지수에서도 편입이 됐었죠.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수급이 유입될 만한 이벤트가 있었던 종목들 상장하고 나서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하이브와 SKIT입니다. 그래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주황색 막대기가 기관들의 순매수, 회색 막대기가 외인들의 순매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중간에 15일 해제, 1개월 해제, 3개월 해제가 있는데 이게 바로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해제되는 시점입니다. 이때 수급에 좀 변화가 있을 수가 있죠.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좀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자마자 거의 더블로 시작을 했어요. 한 95% 정도 상승해서 시작을 했는데 고평가 논란이 일면서 계속해서 그 이후부터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코스피 200지수 편입일이 12월 11일인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쭉 올랐죠. 그리고 나서 다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고요. SKIT 같은 경우에도 더블엔 성공은 했으나 그 다음부터 주가가 급락을 했죠. 그러다가 한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코스피 200지수의 특례 편입이 됐습니다. 이때 반짝 오르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다시 조정을 받다가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는 코스피 200지수에 편입돼서 계속해서 상승했다라기보다도 2차전지 어팡이 좋았기 때문에 상승을 했다라고 보는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엔 SK바이오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사례입니다. SK바이오팜이 전설적인 주식이죠. 따상상상에 성공을 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죠.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보유 확양, 물량이 해지가 되면서 차익실험맨물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다가 코스피 200지수에 편입이 되었어요. 이때 반짝 오르죠.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조정을 받았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따상에 성공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좀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가 반등을 했고 코스피 200지수에 편입된 시점을 두고 살짝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유일하게 MSCA 지수에도 편입이 됐고 코스피 200지수에도 특례 편입이 됐죠. 상장하고 나서 단기간에 말입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뱅크 사례 살펴보면 사실 시작은 공모가 대비 그렇게 많이 올라서 시작하진 않았어요. 한 5만원 정도 수준에서 시작을 했는데 MSCI 지수 편입 이슈가 확정이 되자마자 계속해서 강세를 보입니다. 이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보면 계속해서 순매수예요. 그러다가 8월 20일 날 MSCI 지수에 편입이 됐고요. 이때 주가가 9만원을 넘겼었죠. 그리고 나서 코스피 200지수에 편입됐던 시기는 9월 초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때는 주가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오죠. 이게 사실 코스피 200지수에 편입이 되는 것이 악재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MSCI 지수에 편입이 되기 때 너무나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이때는 좀 조정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고평가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공모가 대비 한참 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의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삽니다. 그러다가 코스피 200지수에 편입되기 직전부터 주가가 하락을 해요. 이때는 좀 지수 편입 이벤트를 앞두고 차익 실험 물량이 좀 빨리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 다시 조정을 받고 그 이후에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하이브부터 크래프톤까지 총 6개 기업이 최근 1년간 코스피 200지수 특례 편입 이슈가 있었는데 확실히 이 지수 편입을 앞두고 물론 좀 시차는 있어요. 종목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이 나왔다. 딱 하나 코스피 200 편입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한 기업은 카카오뱅크뿐이었습니다. 근데 카카오뱅크는 앞전에 MSCI 지수 편입 이벤트 이때 주가가 너무나 많이 올라서 아무래도 이 차익 실험 매물이 많이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코스피 200지수 특례 편입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장하고 나서 계속해서 강세를 보인 것이 아니라 어떤 기업은 급등했다가 다시 하락했다가 코스피 200지수 편입 이벤트를 앞두고 다시 상승하는 기업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기업은 시작하자마자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이 코스피 200지수 편입 이벤트를 앞두고 상승한 기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시작하자마자 무조건 코스피 200지수 편입까지 강세를 보인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배정 현황 수요 예측 결과에서 발표된 의무보유 확약 비율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왔죠. 아무래도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통가능 물량 비율도 조금 높아졌어요. 물론 이게 공모지표 종합 점수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80점에서 한 78점 정도로 낮아지는 결과가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카카오페이가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펼쳐졌어요. 그래서 일단 더블에 성공을 했다라고 한다면 따상을 기록한 시점은 장 초반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더블에는 성공을 했는데 따상에 실패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역시 장 초반이 고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200 특례 편입 이 이슈가 카카오페이한테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상장하고 나서 코스피 200 지수 특례 편입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주가를 살펴보니까 확실히 이 이벤트 전에는 긍정적인 수급이 유입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상장하고 나서 코스피 200 특례 편입까지 쭉 주가가 좋을 것이냐? 그건 아니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는 최근에 핀테크 규제 이슈가 있었죠. 물론 이 부분이 카카오페이 매출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습니다. 매출 비중이 1%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규제라는 그런 리스크가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증권가에서 카카오페이의 적정 가치를 매긴 리포트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한 15조원입니다. 즉 공모가 기준으로 해서 업사이드가 한 30% 정도 된다. 그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는 최근에 상장한 자이언트 스트랩, 맥스트, 메타버스를 통해서 무궁무진한 꿈을 꾸는 그 정도의 주식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오늘 말씀드린 그런 자료를 참고를 하셔서 과도하기만 엄청나게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장 초반에 일정 부분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반대로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죠. 상장을 했는데 생각보다 주가가 뜨뜻 미지근합니다. 그럴 가능성은 좀 낮겠지만 그럴 때는 오히려 약간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팔지 말고 좀 기다렸다가 주가가 제 가치를 찾아가는 특히나 코스피 200 특례 편입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시점을 앞두고 긍정적인 수급이 유입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카카오페이가 상장하고 나서 양호한 퍼포먼스를 보였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